옷을 갈아입고 오겠다멘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노브라 크롭티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귀에 너무 귀엽게 생겼죠? 오늘 여정석을 입어놓고 방송을 할 겁니다 뒤집어 까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네 이거 축구 써도 옷 같은데? 이렇게 입어도 괜찮을 거 같지 않아요? 한번 입어볼까? 그럼 진짜 절대 뭐 알 수가 없는데? 과연 투수들은 절대 몰라 절대 몰라 사실 관심이 없어요 저한테 저는 열받는 게 뭐냐면 제가 게임을 하든 뭐라든 벌칙룰레 돌아가는 것만 보고 신나가지고 그냥 엄마 이것 봐 이 티셔츠 위에 어때? 이 티셔츠 위에 어때? 티셔츠 예쁘네 이거 노브라 티셔츠야 아 진짜? 아니 그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순서대로 날 수 있는지 가봤을까요? 레츠 고 얘들아 이 티셔츠 어때? 위에 티셔츠 어때 이거? 빨강 색깔 너무 야하다고? 묵어야 해 이거 내꺼 선풍기 이거 이거 된다? 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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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! 빙수 왔나봐 먼저 먹어봐야지 요거트야 이건 생크림인데? 이건 뭐지? 치즈 난 근데 그래도 인절리 빙수가 맛있다 빙수가 안 보여 아 맛있네 설빙을 좋아한다기보다 설빙을 좋아한다기보다 엄마가 날이 더우니까 자꾸 설빙을 시켜달래 그래서 같이 먹는거야 왜냐면 빙수는 한 명당 하나씩 먹어야 되니까 인형님 혹시 모르실까봐 얘기하는데 그거 2인분이래요 그냥 혹시 모르시나 해서 알려드려요 어어? 난주 빼러님 이 쿠폰 받기 싫으세요? 당장 말하세요 이 빙수가 몇인분이라고요? 이 눈사람 맞고 싶지 않으세요? 그거 2개는 시켜야 1인분이죠 맞지 맞지 2개는 시켜야 1인분이지 거봐 많이 되는 소리를 해 감자라니 야 이거 뭐 감자냐 이게 무슨 소리야 감자라니 내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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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쌀밥에 감자를 먹고 있어요 쌀밥 아니야 내일라 내가 지켜보는 채소 내일라 내일라 아 요만큼 먹었어 거의 다 먹었어 근데 뭔가 배불러서 못 먹겠다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 같아 뭐야 다 있어? 다 있어 일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, 너. 마지막에 깜짝 놀랐어. 아로라가 오비틀 파일이 넘어갔어. 새로운 캐릭터가 discovered. 피퍼야. 우리는 왜 불알이... 이 뭔 개소리야! 오, 다 알려주네. 지지기 싫으면 빨리 올라가라고. 오케이, 이번에 물 좀 많이 주웠어. 이것만 가져가서 제발 제발. 지지기 싫으면 빨리 올라가라고. 어, 뭐야? 아, 꿈인가? 아, 왜 한 마리밖에 없어요! 안 죽기? 아, 씨. 아, 30분 동안 안 죽기. 알았어. 절대 안 죽을게요. 걱정하지 마세요, 남준별로님. 오케이. 진짜 절대 안 죽는다, 나. 목숨 걸고 안 죽는다. 잠시 후. 아, 굿. 굿. 도리다! 뭔가 시원한 것 같아. 시원한 것 같아. 시원한 왜 심각하냐고요?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산 땡큐 미션을 취소했어요 진도 어 많이 나갔다고 하면 많이 나간건데 또 아니라고 아니면 아닌거고 지나가던 님 무슨 춤 쳐드릴까요? 근데 뭔가 트월킹 이런 게 좀 애매한 게 그거야. 분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창 열릴 수도 있어. 자 그리고 그다음 트월킹이라고요? 아 뭐 어떡하라고! 하나만 모르는데 어떡하라고! 아 하나만 모르는데 어떡하라고! 소생술 내가 마침 리은키키. 사람 여럿 살렸다고? 뭘 사람 여럿을 살려있어. 안 쳐! 내 말 돌려? 근데 이 티셔츠 있잖아. 이 티셔츠 무슨 티셔츠인지 알아요? 이 티셔츠도 노브라 티셔츠다. 뭘 작은 거 티셔츠가 아니라 이 티셔츠도 노브라 티셔츠야. 아니 이렇게 요즘에 이런 식으로 되게 잘 나와. 근데 약간 그 뭐지? 이번에도 궁금한 거야. 트월달이 알 수 있을까? 를 궁금하게 하긴 했는데 사실 내 옷도 관심 없고 내 얼굴도 관심 없고 그냥 룰렛 돌아가는 거에만 관심 있는 거 같더라고. 뭔 말 전 소리 하고 예뻤어. 다들 룰렛 돌아가는 거 아니면 이제 뭐 다 이제 그런 거만 보더라고. 아 옷 샀네 이 정도였어? 역시 관심이 없었다. 수수들은 내가 무슨 티셔츠를 입고 내가 볼 때 반스 브라저만 입고 있어도 오늘 더우신가 보네. 방송을 쉬고 싶으신가 보네 며칠. 약간 이렇게 생각할 거 같은데? 뭘 그건 맛디야 이씨. 죽게 말랑. 오 씩. 봐봐. 이렇게 생겼거든? 근데 뒤집어 까면 이렇게 생겼어. 응 태풍아. 태풍 이렇게 입으면 축구 선수단 같을 거 같은데? 아아 나는 이렇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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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오 태풍이 가슴 가빠봐라. 잠시만요. 마지막으로 구. 이렇게 해 주세요. 아 Bitcoin nori 아니 다 저렴해! 아우 이 백교? Chemical 아우! 아우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